에이 아 씨 예 아니야 안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록 맞으시죠 오 골반보소 여기 나온 애들은 왜 다 몸매가 이렇게 좋은 거야 짜증나게 오 오, 스고이! 뷰티풀 데쓰? 최대한 시간을 끌자! 저, 물건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어디 조용한 커피숍에서... 나니? 에잇? 다네나님! 앞에 봐, 앞에 봐, 어, 앞에 봐! 다네나님! 뭐, 뭐지? 웃어, 어, 웃어라, 어, 웃어! 도움의 눈빛 보내면 뒤진다. 입 열어도 뒤진다. 아이씨, 뭐 하고 있네. 여자도 태... 다른 거, 다른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 연락이 다른 거만 하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엄지? 엄지로 가도록 할게요. 엄지 가자. 와아아아! 어, 돌포! 야, 돌포야, 베끼고 맙다! 야, 돌포야, 베끼고 맙다! 하면... 왜 이럴지 모르겠네, 또. 우리 애가... 와우! 세력만 되면 또 말을 안 들어. 와우! 이즈 불포! 말을 안 들어. 와우! 기모띠! 면 상 존나 기모띠! 엄지님! 이걸 해야겠다. 이건 안 끊기는데... 어쩔 수 없다. 얘로 하자. 와우! 엄벌리버벌! 정말 이쁘시네. 뭐예요? 엄지님! 철구님 오셨다고요? 엄지님, 안녕하세요? 철구님... 아, 철구님. 반갑습니다. 학방 가기인데? 엄지님! 추천 한 번씩! 엄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BJ 철구라고 합니다. 엄지님, 안녕하십니까? 엄지, 누님! 교수님, 반가워요. 어? 어? 손은 들어줬어요! 으아아아아아! 엄지님, 반갑습니다. 엄지님. 엄지님! 매니저 왜 안주시지? 뭘 랩 배틀을 하자고 또 왔는데 또 센스있게 철군이 모셨는데 또 센스있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틀지마 제발 틀지마 틀지마 제발 틀지마라고 틀지마세요 틀지마세요 제발 제발 맞아요 네 철군님 반갑습니다 엄지님 엄지님 매니저 좀 주세요 철군님 철군님 랩 배틀 신자를 가려 다르고요 철군님 랩 배틀 신자를 가려 다르고요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매니저 달라고요? 아니 뭘 해 나 정신없어 허리상탈이야 허리 어디 계신대요 허리상탈이야 철군님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별풍선이 없어가지고 언지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채팅음지 뭐야 아 뭐야 요만한 엄지 아 이분이 철군님이죠 나를 감히 철군을 지키다니 너무너무 확이네요 디발 철군이 아니고 우선 찾았는데 저기요 너 꺼지고 우선 너 먼저 꺼지고 랩 그거 빠르게 말하면 돼 빠르게 말하고 느리게 말하면 돼 쫄깃 엄지님 아 채팅음지 2초 아 채팅음지 2초 제 봉준이라고 아시나요? 몰라도 됩니다 봉준이라고 아세요? 봉준님 몰라요 야아 몰라도 됩니다 봉준 몰라요 몰라가지고 몰라도 됩니다 엄지님 엄지님 몰라도 됩니다 그런 쓰레기 셰키는 어머나 됩니다 봉준이라고 아마추어 래퍼 있는데 걔가 저한테 까불쌉니다 엄지님이 두개 다 들어보시고 냉정하게 평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추어 래퍼 있는데 누가 더 잘하는지 걔가 저한테 까불쌉니다 엄지님이 두개 다 들어보시고 누가 더 잘하는지 냉정하게 평가 좀 해주면 안될까요? 극혁님 우선 평가하러 아니 돌포랑 그때 했잖아 이번에 역힘이랑 좀 하자 저 너무 솔직하게 아우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평가하러? 평가하러 어디로 가면 돼? 재방송에 오시면 됩니다 아 재방송 봉준이방으로 자 그러면 재방송으로 오시겠어요?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엄지님 그러면 가볼까요? 재방송으로 와주세요 야 잠시 팬클럽 가입 채팅 좀 할게요 건빵들 다 아가리 싸무세요 지금 건빵 형님들 아가리 싹 다 싸무세요 잠시만요 돌프랑은 그때 봉준이가 있을 때 해가지고 좀 색다른 이제 돌.. 돌프 형님 말고 돌프말고 엄지님으로 와도 아 키피도 안하시네 자 김몬조씨 이분 엄지님께서 당신을 모른다네요 하하하하하하 아 키피도 안하시네 자 김몬조씨 이분 엄지님께서 당신을 모른다네요 하하하하하하 아 키피도 안하시네 김원조씨 김몬조씨 자 김몬조씨 자 김몬조씨 이분 엄지님께서 당신을 모른다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새끼 뭐해 씨 김몬조씨 예예예 빨리 좀 합시다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룰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엄지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곡을 똑같은걸로 두곡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거 하실래요 아니면 뭐하실래요 저는 프리스타일 해도 됩니까 엄지님 키피가 없어가지고 못들어오네 아 엄지님 씨 얘 뭐하냐 아 존나 극혐이네 씨발 그쪽부터 먼저 하시고 네 제가 먼저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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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곡은 어떤거 하실래요 곡은 어떤거 할 것입니까 빈지 놓고 갈까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자 엄지님 제가 이거 방에 가고 제가 일단 한고 한고 부른다며 엄지님 방으로 가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봉준씨 부터 시작해 주세요 봉준씨 부터 시작해 주세요 저 지혜한테 멜론 아이디 받아야 돼가지고 자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에코 빼세요 그러면 자 엄지님 제가 이거 방에 가고 제가 일단 한고 한고 부른다면 엄지님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봄 폰 번호 내가 방송 끝나고 보내줄게 지혜야 그 멜론 아이디 비번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 번 잘못 입력했어 아 이거 왜이래 잠시만요 목 좀 풀게요 어 예아 엄지 보고 있나 엄지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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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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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끼러 가도록 할게요 엔저모노 3 2 2 1 까도록 하겠습니다. 3-2 3-1 아 잠시만요. MR이 아니네요. 갑니다. 아 에코 넣었어! 구전패라 그랬죠? 슬라인은 딥다라다라 그래 이건 미파 어쩌면 대우리 싸움 헬로 내 이름은 자이언티 소울시리 강서구에 살아 그 이상은 파이버시 Get it low 아 이런 놈은 됐어 이겼어 이겼어 핸드캡 드립니다. 주저 말고 구이구이 빨간 유에라에에에에에에 스키니 진다스미 구비안 걸음걸이에 스키니와 하스미 all my people in the way all my people in the side singing 새까만 선글라시스에 스키니 진다스미 구비안 걸음걸이에 스키니.. 유일ики 구비안 예아 와우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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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째로는 킥드럼 둘째로는 모두가 따라해 10년이 지났어도 계속 가긴 시킨 일은 소 레츠고 하핀 올라타 1리듬 위로도 새겨지는 넘벙 뻔하니 니가 추락하던 내게 너무 뻔하니 검정 U-L-I-A-L 돌체 진 That's me 늘 비스듬히 걸치고 예 말해 It's me 이상한 프라이버시 난 돈을 쫓지 않아 알아서 따르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난 알지 자인트야 건조 클릭미 Just follow me 예 It's a limit baby 언제나 그랬듯 I kill it baby 늦게 준비가 됐다면 I make it let it go 니가 아닌 내 말만 바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망설지 봐줘 Hello 이 노래 제목처럼 빨리 그냥 눌러 Yeah Check it up 자 끝났습니까 저는 핸디캡 드릴게요 저는 헤드셋 쓰고 하겠습니다 예 엄지씨 저는 핸디캡 쓰고 핸디캡이니까 헤드셋으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엄지씨 아파 본 적 있어요? 사랑에 찾아본 적 있습니까? 새벽 새벽 달달한 랩 스위치 불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그냥 핸디캡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예 오케이 언제만을 위한 웹 엄지에게 바치는 노래 잘 들어 봐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예전보다 살만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안 본지 오래됐어 요즘에 너는 어때 나 같은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건 좀 어때 애저를 달고 살던 기침은 약 좀 다 챙겨 먹어 굳이 뿌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리면 너 붙여보래 가잖아 따뜻하게 좀 믿고 다려 뭐 뿌리지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자꾸 말해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잊어버리라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해 머리가 멍해지고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고 길을 걷다 멈춰서 한숨만 쉴 거라고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할 거라고 눈만 뜨고 잊지 사는 게 아니라고 당분간 심장은 엄지 거라고 자 엄지씨 저는 1절만 해도 자 엄지씨 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씨 자 엄지씨 자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엄지씨 엄지씨 우리 예쁜 엄지씨 엄지씨 뭐야 황이 없어 아 봉준이네 엄지씨 자 평가 좀 부탁 좀 드릴께 우리 엄지 예쁜 엄지 우리 예쁜 엄지 아 봉준이네 엄지씨 자 평가 좀 부탁 좀 드릴께 우리 엄지 예쁜 엄지 우리 예쁜 엄지 우리 예쁜 엄지 흐흐흑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흑 아 평가 좀 부탁 좀 드릴께 우리 엄지 예쁜 엄지 네 엄지 우리 예쁜 엄지 엄지씨 재방송 소리 끄시면 됩니다. 봉준님 랩이랑 철구님 랩 들었는데 아무튼 엄진씨 재방송 소리 끄시면 됩니다. 봉준님 랩이랑 철구님 랩 저는 지금 바로 뵙혀요. 발표해야돼 저는 어 저한테 바치는 노래가 철구 아 봉준님 노래 좋아하는데 철구님 승으로 가겠습니다. 엄진우님 감사합니다. 엄진우님 기다려보세요 오오오오 와 오 응 기구라도 엄진씨 감사드립니다. 엄진씨 엄진씨 감사드립니다. 좀 약간 노래인거 같애 여자의 마음을 알고 좀 노린거 같애 엄진씨 감사드립니다. 부 성곡이랑 당연하죠 그리고 봉준님은hhh 랩 잘하셨는데 열심히하시다가 이렇게 자 anc경 벗으시면서 제가ço 노래에 집중이 안됐어 네 그렇죠 면상이 도와주는데요 그렇죠 면상때문에 랩을 집중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엄지씨 엄지씨 감사드립니다 자 봉준씨 청개 쏘세요 자 김봉준씨 청개 소리십시오 자 청개 소리십시오 열심히 많이 했죠 김경 벗으시면서 제가 노래에 집중이 안됐어요 네 그렇죠 면상이 도와주는데요 그렇죠 면상때문에 랩을 집중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엄지씨 엄지씨 감사드립니다 자 봉준씨 청개 쏘세요 자 김봉준씨 청개 소리십시오 아니 자 청개 소리십시오 열심히 많이 했죠 김경 벗으시면서 제가 노래에 집중이 안됐어요 네 그렇죠 면상이 빨리 쏘세요 개연별 육갑 떨지 마시고 지금 빨리 쏘세요 자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예 제가 못해서 진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3판 2선으로 갑시다 아 주답하지 마세요 여기 방제를 보세요 여기 3판 2선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3판 2선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 청개 쏘세요 일단 청개 쏘세요 여기 철고봉준 3판 2선이라고 절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 빨리 쏘세요 자 빨리 쏘세요 당신이 하는 말 아까 스타크래프트 할 때 어 이거 5판 3선입니다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네 단판전이었습니다 빨리 청개 쏘세요 청개 쏘시고 리게임 당신이 여캠 정하시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세요 이 철고봉준 3판 2선이라고 절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빨리 쏘세요 3판 2선이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당신이 하는 말 아까 스타크래프트 할 때 어 이거 5판 3선입니다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네 단판전이었습니다 빨리 청개 쏘세요 3판 2선이라고 적혀있지 않는데 단판이라고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네 아 개소리하지 마시고 저도 쿨하게 20만원 쐈습니다 애 eer AC 요 바랜 좋고 pay 빨리 좀 드세요 왜 이렇게 인성이 더럽습니까 저는 깔끔하게 드렸는데요 아 개소리하지 마시고 저도 쿨하게 와 엄지는 근데 진짜 이쁘다 저기요 혹시 부들부들 중이되요 저 빨리 쏘세요 저기요 빨리 쏘세요 다음 정책상대 당신이 구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자 빨리 쏘세요 빨리 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빨리 쏘세요 저기요 빨리 쏘세요 아이 왜 그럽니까 저는 바로 쿨하게 돈 들었잖습니까 이 아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당신도 아까전에 내가 예? 나중에 쏜다니까 인성 드러내면서 바로 쏘라고 그러지 않죠 바로 쐈어요 당신도 바로 쏘세요 빨리요 아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천 개 쏠테니까 다시 가시죠 바로 가시자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염진이 감사드립니다 민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민심이 최고입니다 김봉준 이 새끼 지갑을 틀어버렸습니다 형님들 바로 또 봉준이랑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이가 여러분들 철구가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은지님 감사드립니다 민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민심 최고입니다 저기요 김봉준 이 새끼 지갑을 털어버렸습니다 형님들 바로 또 봉준이랑 자 김봉준씨 랩은 좀 접으세요 진짜 개극힘입니다 랩 진짜 못합니다 김봉준씨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랩이란거는 스네어에다가 라임을 박아야됩니다 근데 박지를 못합니다 거기가 작아서 그럽니까? 당신이 3cm 작긴하죠? 좀 라임을 제대로 박으십시오 예? 이런식으로 예 예 오케이 나는 도끼 하지만 나의 열정은 마치 도끼 품어버렸어? 아니 꿈꿔버렸어 예 아프리카 나는 싫어 왜냐 내 맘이 아프니까 예 예 이런식으로 라임을 제대로 박아보집시오 하지만 나의 열정은 마치 도끼 품어버렸어 예 예 예 이런식으로 라임을 제대로 박아보집시오 그러면 당신도 랩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열정은 마치 도끼 개봉준씨 부들부들 중입니까? 오케이 너의 이름은 봉준 하지만 너는 마치 봉추 찜닭 내가 먹어버렸어 왜냐 너는 완전히 족밥 오케이 나는 랩을 와임을 맞추지 나는 프로 너는 아마추어지 나의 와임 개쩔어 오우 셧더펑 니 암네 쩔어 존나 쩔어져? 자 김봉준씨 부들부들 중입니까? 먹어버렸어 왜냐 너는 완전히 족밥 오케이 나는 랩을 와임을 맞추지 나는 프로 너는 아마추어지 나의 와임 개쩔어 오우 셧더펑 니 암네 쩔어 존나 쩔어져? 자 김봉준씨 부들부들 중입니까? 먹어버렸어 왜냐 너는 완전히 족밥 이야 그렇죠 이제 쿨하게 해야죠 봉준씨 당신이 원하는 여캠 해주세요 너는 아마추어지 나의 와임 개쩔어 봉준씨 지금 김우저 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사이에 당신이 원하는 여캠 찾아가십시오 자 바로 가시죠 이야 그렇죠 이제 쿨하게 해야죠 봉준씨 당신이 원하는 여캠 해주세요 저의가 없네 진짜 와 엄진가 검진가 와 어 누구야 별남봐 누구야 예 오 예쁜데 야 얼굴이 이쁘다 존나 이쁜데 얘 아 또 이섬한테 가죠 아 또 이섬한테 가죠 봉준이 하이 아 이섬 아니야 봉준이 방송 중? 철구 형이랑 나 랩 배틀하는데 어 심사 좀 봐줘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 이 새끼 친한 사람 친한 사람 데리고 이기겠다는 심사는 이죠 디발 이야 전략 다 나옵니다 친한 사람 데리고 이기겠다 정말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전 실력으로 독갑합니다 그리고 김몽준씨 에코 빼세요 김몽준씨 에코 빼세요 김몽준씨 에코 빼세요 왜 자꾸 에포박발로 밀어붙이려고 그럽니까 저는 에코도 안 뜨는데요 적당히 하세요 그쪽도 에코 넣으세요 어 빡쳤죠 부들부들 중이죠 갑자기 왠 심사 내 방 오나 내가 내가 되게 냉정하게 잘 봐줄 것 같아서 아직 안 찍은거야? 적당히 하세요 네 초급바방 들어왔어요 아 이설씨 반갑습니다 우리 예쁜 이설 자 이설씨 반갑습니다 지금 김몽준이 저한테 자꾸 저는 프로고 김몽준 아직 앨범 못 낸 완전히 드포 아마추어 아마추어한테 저한테 너무 까불쌉니다 이설씨가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역시 이설씨 언제나 와도 고급스러운 미묻이네요 김몽준씨 먼저 하시죠 아니 그쪽부터 먼저 하세요 아까 제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게 됩니다 뿅 이설님 반갑습니다 이설씨 예 일단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드립시오 저는 에코가 없습니다 근데 저 새끼는 에코빨로 밀어붙입니다 저는 한번도 한번도 안한 웹 벌써 1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설에게 바치는 노래 벌써 1년 한번도 안한 웹이지 제끼들 음 가도록 할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이설씨 이설씨 갑니다 자 냉정하게 평가 좀 해주세요 그냥 뭐가 듣기 좋다 그냥 그렇게 평가해주세요 갑니다 제끼들 이설 이설 니 얼굴을 보니 마치 내 마음에 이설이 내리는 것 같아 예 예 예 오케이 제끼들 난 웹 잘 들어 봐 예 예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나는 너의 말아 순전히 믿어버려 노력한 절도 1년 그리고 2년 지나가던 너의 그리움만 다시 그려 애써 지우려 해도 우리 인연 뜨거워 너무 늦어버린 기억 사랑할게 너무 어린 나이여 예 아픈 동안 쉽게 잊을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새를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와 함께 걸었던 장공간 둘이 함께 걸었던 머리 두 마리 카페 니가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베리 너의 맘이 떠는건 뭐니 아주 기억에 남아있는 머리 널 향한 나의 마음 아니 모르니 모르는 척하는거니 그게 맞니 이게 머리 아직까지 그리는걸 정말 모르네 오케이 요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면 개지발 나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베리 너의 맘이 떠는건 뭐니 아주 기억에 남아있는 머리 널 향한 나의 마음 아니 모르니 모르는 척하는거니 그게 맞니 이게 머리 아직까지 그리는걸 정말 모르네 오케이 와 노래 잘 모르는거 벌써 오빠 프리스타일하는거 아니야? 네 프리스타일이었어요 이선씨 가사 아닙니다 이선씨 자 갑시다 치키러 진짜 사고를 아 아 또 개지랄 이런거 듣지마세요 이선씨 저런 개족같은 말 듣지마세요 어떻게든씨 남을 까낼리고 하는 행동 이거 마이너스 줘야됩니다 이선씨 예? 어떻게든 실력으로 안되니까 자기를 에코 넣어놓고 이선씨 저새끼 에코 넣었습니다 이새끼 에코 넣었습니다 아닙니까? 예? 아 또 에코 넣고 개연명지랄하죠? 자 빨리하십시오 자 아 말만 짓거리만 랩으로 그냥 보여주세요 자 갑시다 이선씨 에코 넣었습니다 네 감안하고 드릴게요 예? 아 또 에코 넣고 개연명지랄하죠? 진짜 그쪽에 사고를 일렸네 진짜로 아아 그만하세요 그러면 시발 산이도 맨날 내가 아는 사람 얘기 부르면서 그러면 콘서트에서 저것도 사고를 부르네 이럽니까? 아아 또 연명 깝지털죠? 아아 아아 재킷 예아 개지랄하죠 예아 어 예아 맨 어 예아 맨 어 시궁장 같은 삶에서도 다시 일어나 원하는 대로 잃어가면 나는 살아가 나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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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아 올라가 아우 내게 돈을 바람 첫사랑 같이 저주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니 우린다 우린다 무대 위 먹이 서 퀴즈 이 거풀 빠기지저네 난 돈이 없어 나라를 주는 밟고 난 돈이 없어 미술 공부도 못했고 난 돈이 없어 친구와 엔피스를 뺏었고 난 돈이 필요해 빙도 존나 뜯었어 그래서 나는 돈 돈 돈 하지 않아 쓰레기 같다 내가 그걸 알기에 절대 바쁘지 않아 이빨 빠져 바람 쪽 같은게 내 매력 여기서 난 그저 돈 쓸어 탐어 삶의 끝 계속 삶의 녹화통 나는 더 큰 세상을 벗네 삶의 높아 삶의 녹화통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듯이 달려 미친듯이 달려 삶의 높아 삶의 녹화통 삶의 녹화통 나는 더 큰 세상을 벗네 삶의 높아 후회하지 않게 나는 미친듯이 달려 미친듯이 달려 자 이선씨 자 이 정도면 끝났습니다 이선씨 아 자 이선씨 방향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선씨 냉정하게 평가 좀 해주세요 야 이야 야 진짜 영혼의 스타카토다 저거 방금 봤어? 영혼의 스타카토 이선씨 자 빨리 잘 얼굴만 앞선인데 봉준이가 으헤헤헤 이선씨 빨리 평가 좀 네네 얼굴만는 봉준이가 앞선 아니에요? 아 얼굴 말고 랩이요 얼굴말고 랩으로 누가 더 듣기 좋았다 이렇게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앗 나는 이게 더 듣기 좋았다 무조건 이겼어 저걸 어떻게 이 얼굴로 부르는데 노래를 그런거 말고요 웃기려고 그러는거 말고 실력으로요 근데 가사 읽는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프리스타일 누가 잘하냐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원래 랩은? 나 잘 몰라서 배틴이 환기팬가에 땡큐 고맙습니다 아예 철근님 18개 고마워요 나 지금 소리가 안들려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배틴이 환기팬 자 이설씨 빨리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자 이설씨 냉정하게 평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말 다 그냥 신경쓰지마시고 최고오빠가 잘했어요 네 분 네? 자 이설씨 냉정하게 평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말 다 그냥 신경쓰지마시고 최고오빠가 잘했어요 네 분 누가 더 잘했다고요? 뭐야 믿어 맵은 지금 노래는 솔직히 철근오빠가 더 잘했지 봉준이 보다 봉준이 약간 웃기려고 한거 같은데 진지하게 한게 아니고 누가 그니까 누가 승이에요 자 이설씨 그러니까 랩으로 그냥 웃기는거 빼고 그냥 랩 누가 더 잘하는거 같다 방금 그 곡만 들으시고 누가 더 잘한거 같다 그것만 다 평가좀 해주세요 평가좀 해주세요 방금꺼는 철근오빠가 잘했지 이야아아아아아아악 역시 이 사람은 그냥 신경쓰지마시고 방금꺼는 철근오빠가 잘하지 않았어요 역시 자 발 씻어지고 고맙습니다 봉준씨 천개 쏘세요 자 김봉준씨 철근오빠 오빠로 형님들 마이크 들리십니까? 형님들 마이크 들리십니까? 형님들 마이크 들리십니까? 오케이 됐다. 자 김원효지 쏘세요.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랩으로 덤비자고 그랬어요.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랩 그냥 개콘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대박입니다. 실력으로 덤비려고 그러지 마시고 개콘어가세요. 어? 맞다. 아! 땡스 땡스. 여러분들 우리 철투부가 배달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철투부가 어딨습니까? 멕시카나 세가지만 우리 철투부가 배달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아 철투부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철투부 멕시카나 세가지만 자 일단 1,000개 쏘세요. 똥 씹은 표정하지 마시구요. 김원준씨. 1,000개 쏘세요.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예? 당신 2,000개 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 떼면 24만원 개이득 당신 손해 완전히 개이득 가이득 아까 전에 고르는 거 바로 그냥 바로 갚았어요. 청개 쏘세요. 개이득 당신 손해 완전히 개이득 가이득 아까 전에 고르는 거 바로 그냥 바로 갚았어요. 청개 쏘세요. 개이득 당신 손해 제가 지금 수수료가 만원이 없어서 계좌로 지금 당장 바로 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번호 좀 카톡으로 좀 찍어주세요. 지금 당장 바로 쏠게요. 아 네. 바로 쏘시지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니까 랩으로 더미지 마세요. 랩 한 번 더 하실래요? 랩 한 번 더 하실래요? 같은 곡으로 한 번 더 하실래요? 졸어졌다요? 저기요 지금 약간 인상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안좋아졌습니다. 무슨 조폭인지 알겠습니다. 인상 좀 피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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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을 좀 피십시요 에? 누가 보면 조폭인지 알겠습니다. 형님 인상을 좀 피세요 형님 형님 인상을 좀 피십시요 누가 보면 조폭인지 알겠습니다. 형님 인상을 좀 피세요 형님 형님 인상을 좀 빌리시 김원준님 김원준님 앞으로 아 이쪽이 가요 김원준님 앞으로 까부지 마시고요 랩한다고 설치지 마세요 예? 당신 랩은 그냥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 하지만 나 앨범 낸 프로추어 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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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앞에 있는 통닭 앞에 있는 통닭 하지만 너는 벌써 빈털터리 통장 예옵 나는 2천 개를 빨았지 예옵 개절하죠? 하지만 너는 벌써 빈털터리 통장 저기요 빨리 쏘세요 나는 2천 개를 빨았지 예옵 자 빨리 쏘세요 하지만 너는 벌써 빈털터리 통장 저기요 빨리 쏘세요 자 빨리 쏘세요 김봉준님 왜 울라 그럽니까 아아 봉준씨 아 아 아 아 이 새끼 머리 안 감았네 아 아 아 개제끼 머리는 좀 감고 방송을 합시다 아 예 정수리에서 개 암내납니다 암내 봉준씨 방송을 하실때는 그래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 머리는 좀 감고 세수는 좀 하고 방송을 하세요 예? 아시겠다요? 방송을 하실때는 그래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 다 돈 들어왔네요 네 10만원 바로 입금했습니다 네 10만원 바로 입금했습니다 네 10만원 바로 입금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입금돼있으니까 10만원 바로 입금했습니다 아 쫄았나요? 할말 안나죠 랩으로 발리니까 저 김봉준씨 김봉준씨 미안하지만 반세 한번 외칠게요 3만원 5만원 asons 안내나 맡으세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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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3만원 3만원 1만원 4만원 에ателя 5만원 7만원 0 아 이소한테고맙습니다 이게 그렇게 족같은 먹방입니까 그렇게 맛없습니까 여러분들